제가 오늘은 뒤에 칠판을 갖다 놨는데 사모님께서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그리 간단한, 넘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한 단어들은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칠판 사용을 잘 해보지 않아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어드리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전반부를 나눴었죠 여자와 남자, 교회 안에서의 그래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자신의 위치 이것이 곧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그 안에 있으며 사실은 그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질서가 또한 그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에는 전반부를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후반부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쳤었는데 전반부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성찬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11장은 이것도 적어드릴까요? 고전 11장의 전반부는 여자와 남자 너무 작아요 작아요? 네 으흥 이게 너무 흔들리버려가지고 너무 크게 서가지고 네 역할 후반부는 성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찬 네 자 이제 이거를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게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저번 주에는 사실은 그 원칙에 있어서는 결국은 사도바울께서 한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좀 있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냐면 특별히 여성분들, 여자 성도님들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 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남자들은 사회적 활동도 많고 시간적으로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당시 특히 이제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여성들이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었고 또 억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해주는 이 엄청난 메시지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주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자격을 얻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께서 더 큰 호응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호응이 있었을 수 있겠죠 이런 말하자면 그렇게 약자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보호하는 일으켜주는 그런 것이 결국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들렸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금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굉장히 커다란 변혁의 메시지죠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와 어떤 사회의 분위기 여기에서 있었던 어떤 불합리한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혁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보금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열매잖아요 우리 보금으로 말미암아서 보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강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하는 이러한 이제 역사가 보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할 때 보금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결과들 결과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적용할 때 잘못하면 함부로 성급하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적용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잘못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죠 사람이란 것이 그거의 첫 번째가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역할과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라는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남용 잘못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오히려 어떤 결과가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까? 사회의 질서에도 못 미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가 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장 전반부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은사를 받은 여성 성도들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의 질서 풍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조차도 다 무시하고 보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보금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교회 모임 가운데서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적 정서가 있죠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서들이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반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부의 은사를 받은 여성 신도들께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보금을 받은 자들의 성숙한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금을 받은 성숙한 자가 가지는 태도는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는 성찬 때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7절부터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의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시의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이죠 우리는 성찬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 예식과는 조금 그 분위기와 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시면 식사와 만찬 만찬이라고 해야 애찬 우리가 애찬이라고 부르고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성찬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초로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잖아요 그때도 보시면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듯이 따로 뭔가 그 의식을 예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 식사를 하는 그 상 자체 내에서 그 예수님의 성찬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보금서에서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먹을 때에 이렇게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보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찬을 하면 굉장히 의미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은 아무래도 전병이라고 하죠 그거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이제 성찬 유연들께서 이렇게 으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성찬 잔에다가 조금씩 포도주를 따라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누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다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뭐 카스테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것에 내용물이 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는 그 어떤 의미적으로 그걸 행하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습관 그 예의식 그 자체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고서 우리가 뭐 식사다 배가 부르다 혹은 이걸 마시면 뭔가 나에게 내가 뭔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진 않죠 그걸로 뭔가 내가 기념을 한다 의미를 내가 되새긴다라는 게 강하죠 우리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이나 지금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먹는 것과 의미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찬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 이렇게 성찬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것 이것을 볼 때도 결국은 뭐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냐면 시청각 자료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적 차원 경험적 차원에서부터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입에 들어가고 맛이 나고 잔을 마시고 그 맛을 우리가 느낌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처음에 더샘, 뺄샘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사과부터 시작하잖아요 사과 몇 개 놓고 사과 한 개 하고 사과 한 개 이거 하면 몇 개야? 두 개지 사과 하나 두 개 있었는데 아빠가 하나 먹으면 몇 개야? 이렇게 가르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사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숫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숫자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수학은 완전히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최소한 손가락이라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의미들이 나의 실제적인 삶 속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란 걸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의미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성육신이 되셔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실제의 삶의 현실과 복음의 의미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복음은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고 또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현실은 더 명확하게 의미가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17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보시면 너희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조건 모인다고 되는 건 아니다 무조건 모인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유익한 모임이 있고 해로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그들의 모임을 해롭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그들의 모임을 해롭게 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사도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 19절에서는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난해한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에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일단 지금 성찬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파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파당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을 너희가 나누는 데 있어서 너희에게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것이 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떤 파당입니까? 지금 어떤 파당이에요? 어떤 파당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파당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굉장히 무슨 파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거 가지고 파당을 나눌 것 같죠 근데 무슨 파당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어서 배부른 사람파 그에 반해서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배고픈 파 배고픈 사람파 배고픈 사람파 배고픈 사람파 이 두 파당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뭔가의 명분을 가지고 파가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바울은 배고픈 사람파 배부른 사람파 너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1장에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시면 사역자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진 것이 나오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나불로에게 이런 하나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죠 사람을 중심 삼는다거나 혹은 어떤 일부의 11장 전반부에서 나왔던 은사를 받은 여성 성도들의 그런 하나의 문제들 또 자신의 어떤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당을 지으려고 할까요 파당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로 세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 세력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힘이 있고 주로 뭔가 가진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의 정당성 나의 오름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이 대단하신 바울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줄 아냐 아니다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하나의 굉장히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 명분을 가지고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돌아가는 근본적인 바닥에 있는 원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있는 자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명분들이 결국은 뭘 위한 것이냐 가진 사람들이 그 자신의 가진 것으로 4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가진 자들이 그것을 자신들끼리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신들끼리 누리기 위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배만 채우면 된다 관심이 네 배에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굶건 말건 그건 관심이 없어요 네 배만 채우면 된다는 관심밖에 없는 사람들이 파당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파당의 근원이 파당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파당 파당 우리나라에는 크게 국민의 또 뭐죠 더불어 이렇게 두 파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걸 이제 뭐랄까요 상징적인 용어로 우파 좌파라고 하죠 사실은 정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당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이 두 가지에 있어요 우파와 좌파 모든 정당이 다 여기 아니면 이걸 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비슷한 어떤 정당들이 있으면은 다 진보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보수 쪽으로 분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좌파라고 하면 저는 뭐 여기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 머리 위에 이제 문제 거리가 하나 있다 보니까 이 좌파라고 하면 꼭 그 거기를 생각하죠 북한 공산주의 좌파는 빨갱이 뭐 이런 식의 등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좌파 우파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여기서 프랑스 혁명 여기에서 좌파 우파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귀족계층과 왕족과 귀족계층에 대항해서 브루즈와 상인들이 개혁을 일으킨 게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장을 중심으로 보수파 개혁파로 나누어서 앉은 게 좌파 우파로 이렇게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씨가 만든 게 아닙니다 좌파를 김일성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좌파가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혁명 자체가 왜 일어났어요 기득권의 횡포 당시 왕족과 귀족계층 이게 10%도 안 됐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머지 90%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고 나머지 90%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어난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그러고서 1800년 초반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기초가 된 자본론 그런 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파당 우파나 좌파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때 일어난 그 하나의 좌파 세력 개혁 세력은 세력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사실은 나를 보호하겠다는 욕구가 그 바탕에 있는 거죠 얘네들은 너무 우파는 이 왕족 귀족들은 너무 지들끼리만 먹고 사는데 심취해가지고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피해 숙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기 보호를 위한 욕구가 그 바탕에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한번 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11장의 전반부에서 여자에 대한 가르침 있죠 나오죠 여자에 대한 가르침이 이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비교적 사회적 약자 계층이 가질 수 있었던 당시에 여성이라면 사회적 약자의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회적 약자의 계층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라는 걸 11장 전반부에서는 사도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해 안 가시나요 이해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만찬에 대해서는 결국은 뭔가요 기득권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느라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 굶는 상황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 가진 자들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이 11장을 묵사장을 쭉 하면서 좌파에 대한 말씀과 우파에 대한 말씀은 안심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파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죠 파당이 있어야 옳다 증명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파가 있고요 좌파가 있다면 이 둘 중에 오른파가 있을까요? 그래서 둘 중에 오른파가 증명이 될 거라는 말씀일까요? 파당이 있어야 옳다 증명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어쨌든 둘 중에 한 파에는 속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옳게 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요 자 그거 봐라 오른파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잘못하면 우리가 오른파야 우리한테 와야지 옳아져 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뜯어보시면 파당이라는 그 자체로 파당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 드러난다 이 드러난다는 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나 스스로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옳아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증명해서 그게 옳아지는 게 아니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 가운데서 파당이 있는 그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옳다 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파당 파당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파당이 사용되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엊그제 원로 목사님 친구분들께서 신림동의 상담소 개소식을 위해서 한 열 분 정도 모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잠시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가니까 어떤 친구분과 열띤 토론을 벌이시고 계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친구분께서 반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론하시냐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많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시냐 그렇게 이제 막 거세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전진전능하시냐 뭐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전진전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거세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자 결국은 파당이 파당이 발전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분쟁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분쟁 파당이 이제 일어나면 이 파당끼리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이 분쟁이 발전되면 뭐가 됩니까 전쟁이 되죠 자 그래서 국가 간에 있는 전쟁 국가 간에 하는 전쟁이 여기 고린도 성도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먹을 거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파당이 나누는 그 일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일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같은 일이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불공정한 일들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하고요 사람들이 슬픔도 당하고 심지어 자연재해 이런 것들 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거는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의의문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수혜를 엄청나게 입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혜는 비 온 거잖아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를 누가 내렸습니까 비는 온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문제를 삼습니까 나라에다 문제 삼잖아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 내버려 두냐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대비도 없냐 그렇죠 이런 자연재해 피해조차도 우리는 지금 사회적 책임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한 상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여러분 혹시 수혜를 입은 부자 들어보셨나요 갑분 대 기업 회장 총수 대 수혜를 입어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졌다 재난 상황 때문에 곤란에 빠졌다 지붕 위에 앉아있다 어떤 회장이 기업 대기업 회장이 그런 걸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응에 취약한 계층이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상황에 다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전 또한 안전조차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의 생명에 대한 보장조차 빈부에 의한 차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전에 취약하다고요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가운데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런 파당이 형성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야마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겠죠 자파나 우파나 공히 뭘 주장합니까 서로의 정당성 오름을 주장하잖아요 나의 오름을 스스로 주장하잖아요 파당들은 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서로 다 서로 다투는 그 가운데서 뭐가 더 명확하게 계속 드러나겠습니까 각자의 욕구 목적 각자가 원하는 목적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이 파당이 서로 다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체적 본성 파당의 분쟁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 뭘 원하는가 결국은 나 먹고 살겠다는 거 이걸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더 명확하게 증명되는 건 뭐냐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우리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거기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인정함을 받는 자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욕구를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야 나는 저기야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아 나에게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여기에 속하구나 저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연상되는 한 가지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알국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보시면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는다고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추수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혁개정에서 보시면 알국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단으로 묶잖아요 단으로 그런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교회 이름을 가지면 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단으로 어쨌든 묶이잖아요 가라지는 가라지가 단으로 묶여요 그럼 알국은 어때요? 알국은 단으로 묶인다는 말이 없잖아요 모은다는 거예요 알국은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곳간에 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단체 어떤 데 소속되어 있다고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소속된 나의 마음이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단체에 속함으로 해서 내가 옳다고 내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난 여기 있으니까 난 옳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기 위한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가 이것은 어떤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러한 이 오름을 주장하는 것을 부추기는 단체가 있죠 그 오름을 주장하는 교리를 정립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지식적 우월함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오름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그러한 어떤 지식적 오름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초대교회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파당을 형성하고자 하는 본성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옳다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는 길은 주의 십자가 밖에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주의 십자가잖아요 사도 나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로 우리는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나 스스로 그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늘은 17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11장 또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들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남은 자들 되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로 나타나는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주님의 말씀은 결과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지 땅 비유에서도 보시면 잘 보시면 좋은 땅이 있고 또 이제 가시떨기 땅이 있고 자갈밭 땅이 있고 그러잖아요 길가가 있고 그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주님께서 증거할 뿐이에요 증거할 뿐이에요 내가 좋은 땅이 좋은 땅이 길을 기도할 뿐입니다 사실 내가 남은 자로 발견되길 기도할 뿐이고요 내가 나타나길 기도할 뿐이에요 옳은 자로 증명되어 나타나기를 그 흙까지 기도하는 저희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직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으로 고쳐질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가 좋은 땅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심지어 그 문장을 이해를 한다고 해도 좋은 땅이 안 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파당이 있어요 그냥 파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이 가운데서 옳다 증명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또 이거 우리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지 왜 지들끼리 옳다고 이렇게 싸우지 왜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옳다 증명을 받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외로움된 말씀이지만 그 친구분께서 하신 질문에도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섬류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시기 때문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더욱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